저는 1987년에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. 부산은 바타와 가까워서 저는 자주 바다에 갔습니다. 저 넓은 바타 밖은 어떤 곳일까? 바타는 저에게 금을 지웠습니다. 저는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. 그리고 책에서 읽은 나라들을 모두 여행하고 싶었습니다. 대학교에 다닐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든 돈으로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저는 죽고 눈이 많이 오는 나라와 따뜻하고 꽃이 피는 나라, 조용한 시골과 복잡한 도시 등 세계 여러 곳을 여행했었습니다. 다른 나라에 가면 날씨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여행은 더 즐거웠습니다. 이제 저는 좀 더 넓은 곳에서 일할 준비가 됐습니다.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. 연세여행사에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